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아, 피곤합니다. 오늘 촬영은 성신여대인가? 그쪽에 가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 20분까지 현장에 도착을 해야 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조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너무 춥네요. 저는 일단 잘 도착했고요. 좀 여유롭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사 연습도 하고 좀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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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